방아타령 그러면 이제 방아타령을 일단 배워보십시다 어이후아 방아유 시작 어이후아 방아유 어이후아 방아유 어이후아 방아유 똘끗통통 잘 찢는다 똘끗통통 잘 찢는다 어이후아 방아유 넘고 한 박자 어이후아 방아유 이방아와 너방아 강 태궁호 조작이로다 이방아가 너방아 강 태궁호 조작이로다 어이후아 방아유 어이후아 방아유 똘끗통통 잘 찢는다 똘끗통통 잘 찢는다 어이후아 방아유 어이후아 방아유 자 한번 더 같이 이거 배웠으니까 어이후아 방아유 시작 어이후아 방아유 어이후아 방아유 어이후아 방아유 어이후아 방아유 똘끗통통 잘 찢는다 어이후아 방아유 어이후아 방아유 똘끗통통 시작 똘끗통통 잘 찢는다 어이후아 방아유 어이후아 방아유 어이후아 방아유 어이후아 방아유 어이후아 protest 어이유와 방하이요 어이유와 방하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저기 먹이는 소리가 태우그라 천왕씨는 이 목덕으로 꽝허였은지 마음 기간지 중할순가 여기까지가 이제 먹이는 소리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운 그 후렴소리 그게 이제 받는 소리야 받는 소리는 다같이 제창으로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1절 하고 나면 받고 2절 하면 받고 그리고 처음에 앞소리가 있고 먹이는 소리 하면 받고 또 먹이는 소리 하면 받고 이런 유절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태우라 천왕씨는 할게요 태우라 천왕씨는 태우라 천왕씨는 이 목덕으로 꽝허였은지 이 목덕으로 꽝허였은지 남기간지 중할순가 남기간지 중할순가 세 번째 박에서 남기간이 들어요 남기간지 중할순가 하나 둘 남기간지 중할순가 어휘과 방아이ще 뚫구덕 뚫구덕 잘 찢는다 뚫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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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찢는다 어휘하 방아이ще What about it 논국 어휘하 방아이ще 그렇게 해서 호렘으로 받은 거예요. 태고라 천왕씨는 이목떡으로 왕허였으니 이목떡으로 왕허였으니 당기가지 중알송가 당기가지 중알송가 허유와 방하여 허유와 방하여 다시 태고라 천왕씨는 태고라 천왕씨는 이목떡으로 왕허였으니 이목떡으로 왕허였으니 당기가지 중알송가 당기가지 중알송가 허유와 방하여 허유와 방하여 동꾼 허유와 방하여 허유와 방하여 태고라 천왕씨는 태고라 천왕씨는 태구라 천왕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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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꺾어줘야 반음으로 그래야 거기서 뭔가 이렇게 개면조의 맛이 살아. 태구라 천왕신은 태구라 천왕신은 이목떡으로 왕허였었지 이목떡으로 왕허였었지 당기간지 중할순간 당기간지 중할순간 허유와 방하여 넘고 허유와 방하여 그럼 허유와 방하여 태구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태구라 시작 태구라 천왕신은 이목떡으로 왕허였었지 당기간지 중할순간 허유와 방하여 허유와 방하여 뚫고뚫고뚫고 잘 짓는다 허유와 방하여 너무 잘하셨어? 그러면 앞소리부터 1절 후렴 2절 후렴 거기까지 붙여보시는 거예요. 허유와 방하여 시작 허유와 방하여 허유와 방하여 뚫고뚫고뚫고 잘 짓는다 허유와 방하여 이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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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공허 조자 이로다 허유와 방하여 뚫고뚫고뚫고 잘 짓는다 허유와 방하여 허유와 방하여 이목 아냐아냐 이게 합해서 들어가야돼 태고라 천왕신은 태고라 천왕신은 이목 떡으로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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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으로 가야돼 이목 떡으로 왕허였었지 감기가 뒤중할 손가 허유와 방하여 뚫고뚫고뚫고뚫고 잘 짓는다 허유와 방하여 너무 잘하셨어 그러면 저는 안하고 우리 원님들만 한번 해서 틀리는대로 꼭 집어서 지적질을 할 거에요 앞소리 못해요 허 시작 허유와 방하여 허유와 방하여 잘한다 뚫고뚫고뚫고 잘 짓는다 허유와 방하여 뚫고뚫고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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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고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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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끄덩뚱 잘 찢는다 허유와 박마요 이빵하간 이빵하간 대공문 조작이로다 허유와 박마요 떨끄덩뚱 잘 찢는다 허유와 박마요 해고라 천황신호 이빵떡으로 왕허였으니 땅기란이 중말 쏜다 허유와 박마요 떨끄덩뚱 잘 찢는다 허유와 박마요 떨끄덩뚱 이빵하간 이빵하간 이거 얄미운성 이런거 아시지? 이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제가? 얄미운성 더움청이잖아 더움청이 여기서 나왔어 얄밉게 딱 나왔어 외갓집이에요? 아니 외갓집이 아니죠 이 더움청은 변조처럼 같이 느낌이 확 달라지잖아요 길이 좀 다른 느낌이 나요 이 더움청이 나오면 그리고 뭔가 개면조에 슬프고 애련한 애조를 띈 그거를 약화시키는거야 이 더움청이 나오면 곡이 약화돼 이 더움청이 나오면 곡이 약화돼 이빵하간 이빵하간 이빵하강태궁하 조작이로다 약간 조작이로다 달라지지 않았어 근데 달라진 느낌이 더움청하네 시작 이빵하간 이빵하강태궁하 조작이로다 허유와 박마요 떨끄덩뚱 잘 찢는다 허유와 박마요 조작이로다 태궁하철 왕씨는 이 목떡은 어웅 없으니 대목떡으로 왕허여쓴 지 이 목떡으로 왕허여쓴 지 이쁙떡으로 왕허여쓴 지 이쁙떡으로 왕허여쓴 지 그게 차근차근 올라가셔야 되요 이 목돈으로 왕허였으니 당기한 질주할 손가 허유와 방마이도 덜고 덩통 잘 찢는다 허유와 방마이도 잘하셨어요? 남녀창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딱 4대3으로 나누겠습니다 남자들이 그러면 꽁띠님은 1위도 빌려드리고 1위도 빌려드리겠습니다 왜냐? 음역이 여창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므로 1위도 빌려드리고 1위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습니다 뭐야 그 조커라고 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퍼스트레디 이쪽으로 먼저 하시겠습니다 시작! 허유와 방마이요 허유와 방마이요 덜고 덩통 잘 찢는다 허유와 방마이요 잘한다 이방아가 이방아 강태공을 조작하기로다 허유와 방마이요 얼씨구 덜고 덩통 잘 찢는다 허유와 방마이요 얼씨구 배고라 천방신은 그러지 그러지 조금 불안해요 어디가 불안하냐면 이에 목 이에 목 덩으로 왕허였었지 거기가 거기가 앙허였었지 거기가 조금 불안한 거 그것만 조금 참고하시면 허물없이 잘 부르신 방아타령이요 프로들도 저만 하면 잘하겠다 하고 칭찬하실 그런 저기 그렇게 잘 부른 노래가 되겠어요 시작! 허유와 방 좀 낮추세요 시작! 허유와 방 시작! 허유와 방마이요 허유와 방마이요 저다 덜고 덩통 잘 찢는다 허유와 방마이요 얼씨구 이방아간 이방아간 내 공을 조작하기로다 허유와 방마이요 잘한다 덜고 덩통 잘 찢는다 허유와 방마이요 태고라 천황신호 그러지 이에 목 덩으로 왕허였으니 강기하니 중말 쏜다 허유와 방마이요 똑같이 이에 목 덩으로 왕허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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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 왕허였 선지 시작! 왕허였 선지 당기간이 시작! 당기간이 중말 쏜까 허유와 방마이요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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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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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호, 안 빈, 얼른가 아니 그러면 대보라 옥, 빈, 호, 안 빈, 얼른가 옥, 빈, 호, 안 빈, 얼른가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렀구나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렀구나 허유, 아파요 허유, 아파요 그죠? 옥, 빈, 호, 안 빈, 얼른가 옥, 빈, 호, 안 빈, 얼른가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렀구나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렀구나 허유, 아파요 허유, 아파요 오, 빈, 호, 안 빈, 얼른가 옥, 빈, 호, 안 빈, 얼른가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렀구나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렀구나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렀구나 어구 나 허유 아팡아유 허유 아팡아유 옥빈홍아간 피니어른가 옥빈홍아간 피니어른가 하는 허리에 잠이 질렸구나 하는 허리에 잠이 질렸구나 허유 아팡아유 허유 아팡아유 옥빈홍아간 피니어른가 옥빈홍아간 피니어른가 옥빈홍아간 옥빈홍아간 피니어른가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렸구나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렸구나 허유 아팡아유 허유 아팡아유 다시 옥빈 옥빈홍아간 피니어른가 옥빈홍아간 피니어른가 옥빈홍아간 피니어른가 옥빈홍아간 피니어른가 다시 시작 옥빈홍아간 피니어른가 옥빈홍아간 피니어른가 썩 좋습니다 썩 좋습니다 옥빈홍아간 피니어른가 옥빈홍아간 피니어른가 옥빈홍아간 피니어른가 옥빈홍아간 옥빈홍아간 피니어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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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유아 방아유 그렇지 그렇게 했나요 하지 허이유아 허이유아 방아유 아니야 허이유아 허이유아 방아유 시작 허이유아 방아유 그렇게 가야지 옥빈 후원 빈혈은가 옥빈 후원 빈혈은가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렸구나 가는 허리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렸구나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렸구나 시작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렸구나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렸구나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렸구나 허이유아 방아유 넘고 허이유아 방아유 이렇게 가야 돼요 한번 다시 오이유아부터 시작 허이유아 방아유 허이유아 방아유 넓고 덩덩덩 자를 짓는다 허이유아 방아유 니방아 너방아 강태공허 조작이로다 허이유아 방아유 허이유아 방아유 허이유아 방아유 덩덩덩 잘 짓는다 허이유아 방아유 허이유아 방아유 허이유아 방아유 입고 덩덩덩 도로 왕호여 선진 당귀가지 주말 순가 허이유아 방아유 허이유아 방아유 덜고 덩덩 동작 정짓는다 허이유아 방아유 허이유아 방아유 허이유아 방아유 허이유아 방아유 범고 거암 비절은 얼른 가가는 허리에 잠이 질렀구나 허유 아팡하유 달아졌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어요. 꼬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른 잠보십시다요. 아멘